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대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개헌을 빌미로 해 가지고 1년 정도 임기를 단축하고 미리 나가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경선에 텔레비전 토론에 김두관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는 서로 조율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속내를 확실하게 드러내네요. 1년 먼저 나가고 개헌하고 그러면 본인도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동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와 협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발언을 생각합니다. 김두관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탄핵시키지 않을 테니까 한 1년 먼저 나가고 그리고 대통령 중임제 개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대청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늘 변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관계나 이런 경우도 세월 흐르면 대개 이렇게 변하는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본인이 특수통 검사로 날릴 때 자신과 호흡을 함께했던 척근 중에 척근들이죠. 그 척근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당대표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척근의 거리에 따라 가지고 요직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 척근들이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고 입장을 바꾸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다 보면 윤 대통령하고 바이바이 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더 가까워지는 사람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세상을 조금 살아오신 분들은 세상사가 다 저렇게 변하는 거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서울중앙지검이 주도했던 그런 수사도 전후 맥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검찰총장이 격노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거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한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겠지만 객관주로 보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하고 2월 이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이니까 6, 7, 5월 이때 이제 한참 미국의 기술주를 많이 한국의 투자자들이 구입했는데 테슬라도 많이 샀고 엔비디아도 많이 샀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주식 애플 주식사를 많이 샀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제 미국 시간은 이제 막 그런 주식시장이 끝났죠. 미국은 주식시장이 끝나더라도 그다음에 장외 포스트 마켓이라고 해서 계속 여러분도 한 4다 시간 동안 거래를 하고 또 다음 날은 개장 전에 또 여러분도 한 4다 시간 동안 거래하니까 거의 정권시장이 24시간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근래 한 몇 달 동안 주식을 많이 샀던 그런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 손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주식시장이 항상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소신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2022년 이후로 가장 큰 시장 변동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문제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료 사태가 종착력이 이제 어디까지 갈 건가라는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원한 본인이 발표한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상수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의료 사태의 그런 이제 파급 효과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파급 효과를 계속 낳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매년 이제 3천 명 정도의 의사들이 시장에 나오는 거죠. 이제 국가고시 국시를 통과한 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을 미뤄보더라도 또 매년 3천 명 정도가 나와야 이제 인턴을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번 한릉도에 유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국가고시를 여러 차례 나누어 실시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집단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생 입장은 뭐 국시를 볼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니까 국시를 전면 보이콧하는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이렇게 노출되기 시작하네요. 이제 국시를 거부하게 되면은 뭐 예상한대로 인턴 공급이 안 되고 또 인턴 공급이 안 되면 또 전공이 여러분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늘 이 사태에 처음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가 상당히 이제 와해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관리들은 영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 지시 내리게 되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떠들고 그냥 내뱉고 그런 것이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의과대학 교육질에 저하가 없다. 이런 것을 버젓이 이제 국회의원들 함께 질의에 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의회인 것은 지금 성남시장으로 계시는 분이 아마 오래전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맡고 있는 거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성남시장이 강력하게 비난을 하네요. 심지어는 의로로 장난을 치는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의로 현장을 잘 아는 분이니까 그래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현직 성남시장이고 또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국민의힘의 당의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의로로 장난치는 정부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가 되면 안철수 의원이나 또 성남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의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10가지 주제 가운데서 4가지는 오늘 여러분들 시사 주제를 다루고 5가지 그 다음 나머지 5가지는 또 의로 문제를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3 7